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도 참 어렵지요 남몰래 한숨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눈물의 삶을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힘들구나라며 허공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아마 이 세상이 없을 겁니다 서러워서 통곡해 보지 않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떤 삶을 살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생각해 볼수록 살아볼수록 우리 예수님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나에게 살만한 가치를 주셨고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감스 인도하시고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의 유명한 다이세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습니다 일반 맹수는 뿌리나 이빠나 발톱이 있어서 보호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양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또 양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풀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고 또 어디가 길인지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런데도 목자 대신 예수님 모시면 복인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m 밖을 보지 못하는 양처럼 우리 인간은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간이 연약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황후 장사 같은 사람도 택시에 치시면 죽습니다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진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인도받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재리크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 이 푸른 초장은 양에게 꼴은 우리에게 물질이지요 항상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놓고 우리 자녀에게 먹을 거 입을 걸 안 주시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사회가 힘들고 경기가 정말 안 좋은 치열한 경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왜 세상의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사업이 힘들어도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 먹이고 입혀야 되기 때문에 학교 등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치사하고 안이 꼽고 하는 그런 일을 다 수욕을 받게다가 참습니다 말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상가마다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세요 그런 말하죠 내가 먼저 지었다고 나 그래도 양식이 깨끗하게 남아치마 살라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주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갈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인생 간섭하지마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불량 청년들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죄를 부모에게 짓는 것입니까 안 짓는 것입니까 그 부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거 부려자식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싶으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마치 집 나간 자식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집에 큰아들과 둘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 내게 올 분깃을 주셔서 그리고 밀서 재산 가지고 나가서 사랑 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지엄 열매로 먹고자 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는 풍종한 풍꾼도 많은데 그래 내가 풍꾼 하나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돌이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누더기 거지같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까라키를 끼워주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길까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은 탕자예요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입을 맞추고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난 것은 죽음 인생입니다 성경은요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임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인데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됐어요 그냥만 돌아가셨대 영혼이 떠나셨대 돌아가셨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왔던 길로 갔다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둘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기 앞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꺾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선 잠깐 몇 시간 동안만 지금 생명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70년 80년 지나면 늦고 인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몸과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 지옥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 지약을 담당하시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집자가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보금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부엌에 수도꼭지가 있죠 물을 틀면 싹 수도물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원지로부터 수도관 파이프 그까지 물이 와 있어요 그래서 틀면 수압에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보다 더 좋은 생수의 성령의 물이 은혜의 사랑이 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기로 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마음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꽉 잠겨있듯이 그런데 단지 수도꼭지를 틀듯이 마음의 문을 이 시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임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깥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 그래서 추운 방에 자기가 거기에 문 닫고 앉아있던 것 마치 고통을 느끼지만 내가 밖에 나오면 따스한 햇살을 받을 수 있듯이 은혜의 햇빛 사랑의 햇빛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했다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영적 질식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마치 전국 같으면 안에 그 피라미씨 떨어져 있던 것 같듯이 마치 영적 불이 와있지 않아요 십자가 피로 재용서받은 영혼만 영이 소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육신의 밥을 먹고 육신의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살듯이 영적인 것도 신령한 말씀 먹고 영적 호흡 기도하고 그래야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밥을 취미로 드신 분 계십니까 숨을 취미로 쓰신 분 계십니까 나는 답답하고 교회 가면 재미가 없고 취미가 안 맞아 취미로 밥을 드십니까 아니죠 이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생명 천국이냐 치욕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져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영혼이 사는 그 영광의 나라 가기 위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 자녀만 돼도 왕의 자녀 왕녀가 되는데 우리는 영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늘나라가 상속 있고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 천국이냐 이 땅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떤 정제가 맞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이루어 모든 삶의 그 시열이 내 영적 시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신은 쾌락이지만 영적 시열과 쾌락은 다릅니다 쾌락은 잠시고 그 다음에 허무가 찾아오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의 기쁨 기쁨과 쾌락은 절대 다릅니다 내 마음의 기쁨 이건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이어야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서울의 대영각 호텔에 불이 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인데요 160명의 투색국이 그냥 그대로 다 불탔습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도 현장에 와서 보고 어떻게 좀 살릴 수 없냐고 아무리 봐야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막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그냥 그 수십 중에서 뛰어내려갖고 그냥 즉사하고 어떤 방법부터 길도 없는가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많이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지금 이 호텔을 탈출하냐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그때 말 대통령이 그들에게 내가 당신 국무국 중료 세워주겠어 재벌이 수백억 주겠어 미스코리아가 와서 내가 결혼해 주겠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 얻고 저 천국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천부의 의접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가출했어요 어머니가 가슴 젖으면서 딸을 찾고 찾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다 생각다 자기 사진을 크게 찍어가지고 골목마다 붙여 놓아야 되겠다 자 딸의 사진을 찍을 때 딸을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딸이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혜를 짰어요 자기 어머니 사진을 다 백보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애타게 너만 사랑하고 너만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지발 딸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딸이 딱 보니까 엄마 사진 있으니까 빨리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보니까 밑에가 그렇게 그저그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나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죄를 다 용서할게 내가 천국 백성 삼아주실게 오늘 사랑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요 모든 권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권한도 어려움도 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이 그 순간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사전에 말씀이 되는데요 내가 사명음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권한 가운데서 항상 지키셔요 군목으로 오래 있었던 지상선 목사님이 그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부대 형무소에서 두 명이 사형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 어떤 사람이냐면 월남전에 파병해가지고 동료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났고 빵빵하고 주의관까지 싸서 세 명을 죽여버렸어요 순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본능적인 욕구가 나타난다네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욕구가 먹는 욕구가 심했어요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컷 먹으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대학병원에 자기 죽은 다음에 시체 생체 실험을 하고 팔아먹고 선불로 돈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그 10만 원을 받고 날마다 고기 사 먹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주 자기만 먹고 있어요 앞사람 주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거 먹고 배부려 배부르지 그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연용이 없어요 그거 맛있어 인상 팍스면서 야 이 새끼야 내 시체 뜯어먹는데 뭣이 맛있겠냐 아 그러면서도 맛있게 그냥 그런 먹으면서 빠져 뼈까지 다 발라먹더래요 근데 그 사람 자기 돈 반 돈도 못 쓰고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 한 사람 이 사형수 올람에서 사람 죽인 이 사람이 그래서 순간 화가 나고 그랬지만 좀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 좀 보람이 가치는 일을 이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크리스마스 돼갖고 교회에서 위문 갔어요 알겠어요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이분이 나와서 찬양을 그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올라오면서 벌어온 돈 3만원 영치금이 있는데 이것 그래도 마지막 죽기 전에 선한 일 착한 일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 찬양대 인도는 이 전사님을 만났어요 자초지정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착한 일 선한 일 한번 하고 싶으니까 돈 3만원에 내 전 재산이 하고 내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도소 안에 조그만 채풀실인데 이 강단이 없어서 광대상 없어서 사각기장 놓고 하는데 이 돈은 광대상으로 샀으면 쓰겠다 옛날에는 아마 그 돈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요 그 돈으로 광대상을 다 사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전사님이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대상 어떤 광대상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형수가 이리이리 해갖고 사람 죽이고 올라오면 저는 가서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다가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선한 일 착한 일 한번 하고 싶다 그 돈을 나한테 줘서 내가 생각다 생각다 해서 이 광대상을 샀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삶은 놀랍죠 거기에 찬양대원으로 참가한 대원 중에 그 월남전에서 그 사형수가 쏘아진 장교 여동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그 여동생의 믿음이 있죠 자기 오빠 중인 원수가 거기서 그렇게 만날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오빠는 죽어버렸고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고 뭔가 착하게 살라고 이랬었는데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그 여동생이 구명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 단호선 했고 청와대 단호선 해갖고 이 사람 좀 용서해달라고 어느 누가 해도 안 돼요 그건 피해자 가족이 그냥 이거 용서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것이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분이 사형수가 무기수가 되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 받게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시체값 마지막 죽음에서까지 뜯어먹으면서 욕하면서 먹다 죽었고 한 사람은 그래 내가 마지막 죽음에서 착한 일 한번 해야지 한 그것이 그 강대상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 장교 여동생이 어떻게 참석을 하며 그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감동시키고 결국 구명운동에서 결국 이 사람이 사형을 면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사망음치만 골짜기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죽게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이 고백 그것이 옥절의 말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령날 따르니 내가 영원히 그 아리로다 평생 예를 들어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오래한 사람 믿수록 무슨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같은 은혜생 구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심으로 인도하셨다 저부터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영덕 국무총리가 계셨어요 장노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북한에 내려오게 됐는데 유교 때입니다 월남하는데 북한에 어디 가더라도 통행증이 꼭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통행증을 가지고 지금 남아하려고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구가 부르더래요 그 이영덕 그분과 5년 동안 중고등부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그분은 김일성 대학 들어가는 아주 수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빨 공산당 골수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덕아 너 서울 갈라가지 들켰죠 서울 갈라면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 나 서울 갈라게 솔직히 말했대요 그랬더니 너 지주 아들이고 너 기독교이니까 너는 죽여야 돼 그런데 너가 정죄고 진실하니까 내가 살려주마 나 따라와 통행증까지 해가지고 참 흥부해서 이 공산당 빨갱이가 남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서울대학 다닌서 서울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인민군에게 70명 서울대학생이 잡혔어요 그게 이제 무조건 이제 즉결심판으로 죽이는 거예요 대창으로 죽이고 그런데 아주 대감으로 죽여도 하나하나 확인사 시키더래요 계속 꼼짝이 자기 죽게 됐죠 70명에서 8명만 남겨놓고 지금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죽여서 힘들다 울고 쉬었다 울고는 이제 쉬었다가 주먹바나 주무소서 너희들 내일 죽일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여겨있는데 그때 한 노인이 왔어요 자 이 아들 누구냐 그러니까 이놈들 사상이 좋지 않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8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야 이 전장것이 젊은이들 죽이려고 하는 줄 아느냐 왜 새파란이들 죽여 아이를 설득해서 써먹어야지 그분이 공산당 원로예요 원로 그래가지고 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 이형덕씨 그분이 믿음성화 잘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령날을 따르니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 고백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 귀가 개최해갈 때 저는 개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어느 야간신학교 3학년 편입해가지고 서울에서 교육전사 어디 갈복가고 아무리 찌울지 저를 써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내려와가지고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방에서 개최이 됐는데요 그때 두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최이 안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아 그리고 제가 사는 방이 2만원 달빵 생활하는데 매일 차례하면서 산에 다니니까 귀찮아가지고 뭐 그냥 쫓아낼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전세로 바꿔드라고 이건 하면 초가지야 근데요 그때 얼마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금을 하나 보여주고 얻으라고 그래서 인도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서울 3년 다니면서 고속버스 타고 다닐 돈이 없어서 야간 완흥열차 그 8시간 10시간 연착되면 12시간까지 타고 다니면서 제가 몸이 이 키에 54키로까지 바싹 말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은혜가 올 때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두 청년이 술집 앞에서 실강이랍니다 자 1차에 곤드레에 만드레 술에 취해갖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2차 술집 가는 길인데 교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그날 설교 제목이 붙어있어요 한 청년이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지옥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들어가볼까 그런데 한 청년이 야 무슨 교회야 2차로 가서 마음껏 즐기고 마시자 그래서 한 청년은 교회 한 청년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술집으로 간 그 친구는 죄짓다 죄짓다 결국은 사형 언도까지 받아가지고 치아 감방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감방에 사형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보니까 클리브랜드 미 대통령 당선 통과하고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술집 너는 교회로 갔다니 네가 대통령이 됐다니 대통령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최고의 높은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 사형수 무엇이 누가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보금 예수님 교회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다 복된자 되시고 다 이 땅의 아름다운 인생 영광의 나라 들어간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